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불의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탄생을 이해하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싸운다고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대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뺏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 아멘 그럼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빨간색 펜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이고 그리고 혼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육 그래서 영혼 육 인간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크게 그려야겠어요 다 보이시죠? 크게 딱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혼이고 여기는 혼이고 여기는 육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자르면 그래서 이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내가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영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을 변화시키면은 이렇게 뭐랑 맞닿게 돼 있어요? 육이랑 맞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이 이렇게 변화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흘러서 나가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영에서부터 혼을 뚫고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배에서 생수가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영이 지속적으로 이 혼을 계속 이렇게 적셔서 육체를 적셔서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거꾸로 이 육이 반대로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게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영 혼 육 그런데 이 육체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요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리고 혼도 어떻게 돼요? 자꾸 혼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드라마 TV 뭐 이런 건 안 보지만은 다음 같은데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드라마가 불륜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육체로 그런 것을 또 보면 어떻게 돼요? 혼이 더러워지니까 이 영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영을 막아서 영이 죽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따라서 그래서 이게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죽음 여기는 생명이 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잖아요 내가 길 진리 생명 진생이 아니고 진리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방법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방법들이 게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법들이 진리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아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음에 비행기 탈 때 갖다 줘야지 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비행기에서 담요를 하나 갖고 왔어요 담요를 갖고 왔는데 아 비행기 값을 냈으니까 가져와도 되는데 아 돌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막 쓰다가 볼펜이 내 필통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럼 내 거야 그냥 돌려준비 막 문제의 짐 서로 떠나가고 있다가 그냥 내가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풀어 책도 안 갖다 주고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연필이라고 해도 내 끼 아니면은 돌려줘야 돼요 아멘 옛날에 저는 컴퓨터를 적용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그 불법 복제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막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돈을 내고 저작권을 안 사면은 못 쓰겠어요 이제 찬양 같은 것도 하나 다 사서 그냥 들어요 CD 같은 것도 아멘 왜 그래요? 불법적인 게 들어오면은 악한 여웅이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진리 가운데 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이 진리 가운데 머물 것인가 아멘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가면은 뺏어 먹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학창 시절에 반찬 뺏어 먹고 그런 것들에 왜? 그게 옛날에 그런 일 있었어요? 3교시쯤 되면은 도시락을 몰래 갖고 와서 친구들끼리 나눠먹는 거야 걔가 점심시간에 딱 되면은 밥이 없어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중요한 것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라는 거예요 아멘 강가에다가 모래를 뿌려도 먼지를 뿌려도 결국 시간 지나면 내려앉는 거예요 돌을 던져도 내려앉는 거예요 죄는 죄다 죄 하나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그 한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캘리포니아 지금 이제 시애틀 밑으로 LA 알잖아요 LA 있는 지역이 캘로피언이 있는데 거기에 신문에 대서 특별히 됐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돈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잘생기고 집도 너무너무 커서 궁궐 같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리고 온갖 헐리우드 배우들이 다 와갖고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50세도 안 됐는데 자살을 안 가요 이해 가요? 그래서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뭐냐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왜요?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사망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끌고 간 거예요 아멘 육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충족됐다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육이 그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땅으로 아멘 할렐루야 영은 하늘로 끌고 가는 것이고 육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멘 그래서 육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속에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아파르를 먹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정상적으로면 밥을 먹으면 배부르면 그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더 먹고 싶어 그렇죠?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싶어 터졌는데도 또 먹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정상적인 게 아니죠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TV를 조금 보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TV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컴퓨터 잠깐 하면 되는데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도 있어요? 3일, 4일 동안 PC방에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PC하다가 죽을 일이냐고요 밥 먹다가 죽을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역사해? 악한 영이 사단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위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구스인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없죠 표범은? 표범에서 반점을 뺄 수 있겠지 의학으로? 그러면 그 애가 표범이에요? 동물원에 갖다 놓겠어요? 누가 걔를 표범이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고린도우 후서를 자꾸 전서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우 후서 5장 17절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겉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해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해가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침대에서 아파있을 때 고린도 후성 5장 17절 말씀을 이제 딱 잡았어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이전까지 지나갔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난 다 나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맡겨라 그분이 제일 잘하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셨어요 아멘 우리의 예수 그리스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혼을 소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씨앗을 그가 씨앗을 보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오 그리하면 그의 날이 길 것이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이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16개월 동안 이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믿음에 씨름을 한 것이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믿음의 싸움이 어떠한 것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예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혼을 혼에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나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영도 영의 말씀도 시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한 가지 방향으로 뚫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메꾸면 우물이 나와요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뚫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과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형 심장이 기형 심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나아서 걸어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도시에 나갔는데 배꼽 친구를 만난 거예요 배꼽 친구 보니까 너무 좋아하죠 옛날부터 그래서 혜균아 너 어떻게 지냈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서 맨날 집에 와서 놀던 친구인데 아프니까 몇 번 찾아오더니 그 다음부터 안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데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옛날에 그거 알아? 이 케네세기의 목사님이 이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재능 중에 하나는 동물들을 잘 다루는대요 동물들을 두 번째 재능은 열쇠를 잘 다른대요 어떤 열쇠든 보면은 잘 다른대요 자물쇠 열쇠가 아니고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쇠라고 해도 갈아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냥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능이죠 아멘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두 살 때 열쇠 살 때 열쇠를 잘 땄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열쇠를 따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따주면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고백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런 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옛날 얘기를 확 꺼내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그 밤 기억나? 그런데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확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어줬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갖고 왔잖아 열두 살 열쇠 살 때예요 들어가서 사탕을 갖고 왔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 1937년도니까 거의 뭐 8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순수했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열쇠 살이었으면 다 털어왔을 텐데 근데 이제 막 들어가서 그때 기억나? 근데 케네스 형국사님이 그때 한 17살쯤 됐을 텐데 18살 그때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문을 열어줬고 우리가 그때 다 갔잖아 근데 케네스 형국사님은 밤을 무서워해서 아내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열쇠만 따주고 기다렸대요 근데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때 계속 얘기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네가 그때 열쇠를 열어줬고 우리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또 얘기를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시큰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너 기억 그거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열어줬고 들어갔잖아 너 왜 그래 도대체 막 그러는 거예요 어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뭘 몰라 네가 열어줬잖아 네가 열어줬서 들어갔잖아 케네스 역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케네스 핵인 형제죠 소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네가 알던 그 소년은 죽었어 야 너 여기 살아있잖아 너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알고 있잖아 아니야 네가 알고 있던 그 소년은 죽었고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야 아멘 왜요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알렐루야 레프티 그날 밤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친구는 이미 죽었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는 네가 보고 있는 것은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집만 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겉사람인 내 육체를 보고 있어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주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몸을 친다고 했어요 몸은 뭐예요 육체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쳐서 복종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육체를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육체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를 지배하려면 이 가운데 뭐가 있느냐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변하지 않고서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믿음이 증가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할렐루야 아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이 이해하지 못하면 영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혼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혼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영도 죽게 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속사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친다 주관한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육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바울도 아멘 살아가면서 육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육적인 생각은 뭐예요? 잘못된 일이죠 육적인 생각이 좋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우리를 부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을 받는 것도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게 육체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거를 조금 들어왔을 때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육체를 우리가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탄생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봉도화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따라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어요 이전것은 지나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죠 그러나 이전것은 지나갔다 지금 없다 너는 새것이 되었다 넌 다른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과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게 되는 것이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율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것은 지나갔고 나는 영이고 속사람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것 좋은 것을 취하여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서가 울 때 몇 가지밖에 없어요 배고플 때 배고프면 울어요 와 배고프구나 아이들이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엄마가 죽어가도 우는 거예요 왜? 밥 달라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오클라우마의 집회를 하러 갔어요 제가 집화를 하러 갔다고 해도 안아두셔야 돼요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친구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관에서 잠을 잘하고 이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계시는데 오래된 친구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편하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집회를 멈추고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그녀가 성경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다가 마이크를 탁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저는 3일 전에 왔습니다 여기 성도인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이 여인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들락날락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올라갔던 것보다 내려갔던 날들이 더 많고 들어왔던 것보다 나갔던 날이 더 많았던 그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는 성령을 성령 충만을 안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는 성령 충만을 줄 수 있느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손을 얹으면 이 여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안수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설교하고 있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저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매님 맞으신가요 네 어떻게 아셨죠 제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겠는가 그러나 성령님 오실 수만 있다면 저의 마음에도 오셔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고백했어요 옆에 있는 자매님도 있었으니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붙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극렬함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경악을 막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핵인 목사님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설교를 오늘 마치고 가셨어야 될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길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이 지금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텍사스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성령 침례와 방언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안돼요 안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왜지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준비해야만 해요 그때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잔 오스틴 목사님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아버지 잔 오스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해기 목사님한테 해기 목사님 제가 잠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 자매님은 잔 오스틴 목사님의 성도님이었어요 네 당연히 기억하죠 당신은 몇 년 전에 제 목사님이셨죠 저는 당신이 성령 출만함을 받았다는 간증을 듣고 순복원 집회들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온 이후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완전히 개시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형제분이 말한 것처럼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못돼요 이 오스틴 목사님이 웃는 거야 웃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이심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 당연하지요 오스틴 목사님 저는 주님이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주 예수 구세의 보혈이 당신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 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당장 심장마비로 이곳 교회 안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저는 천국으로 가겠죠 오스틴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당신 속에 천국을 더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천국을 더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어딜 가시겠습니까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속에 천국을 더 가지기를 소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대시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다른 때가 아니고 언제 지금 지금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더 준비해야 되죠 아니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40일 기도하고 와야 되죠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치유받을 때에요 내가 자유케 될 때에요 내가 기쁨을 누릴 때에요 내가 부여해질 때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게 손을 얹는다면 저는 당장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손을 뻗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받았어요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의 진리가 이 영의 진리가 혼으로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영에만 있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려면 내 이 혼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에요 아 나는 죄인인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성을 파괴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인 것이에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죽었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속사람 새사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케린스 개목사한테 이렇게 왔어요 형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사님 혜경우사님 막 웃었어요 제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웃은 말이군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분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혜경우사님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든 받는 물 침례는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당신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탄생은 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탄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남자가 나왔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면 저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케네스의 형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신들 뿐이겠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네 맞습니다 우리의 부부입니다 케네스의 형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들 모임에 속해 있지도 않고 속해 있을 생각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왕이들이 성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갖고 너네는 한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라고요 육체의 한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한례는 어디다 해라 마음의 한례를 해라 육체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남자만 구원받겠네 그래 안 그래 어떤 여자분이 케니스 엑터에 오셨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분 목사님 말대로면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케니스 국사님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야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빈깡통에다가 상표를 붙인다고 해서 그 내용물이 채워지나요? 빈깡통은 그냥 빈깡통이에요 그쵸? 빈깡통이라면 상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말씀이 내 혼에 깨달아지면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와 내가 뭘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니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니요 구원은 나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생명에 대한 이해예요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할렐루야 그 이해가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그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새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전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더 깊게 깨달을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틀려요 만나는 사람이 틀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크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새롭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자격이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 믿음을 지키고 증가시키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열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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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